브라기보다손인 가믈리는 9세기 전반 노르웨이의 궁정시인으로 라그나르 로드브로크, 에위스테인 벨리, 뷰르나트 하우기 등 많은 스웨덴 왕들을 모셨다고 한다. 스노리 스투룰루소는 에다에서 브라기보다손의 시를 많이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브라기는 최초의 스칼드 시인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름이 남아있는 스칼드 시인들 중 가장 오래전 시기의 사람임은 확실해 보인다. 스노리는 브라기의 라그나르의 송가를 특히 인용했다. 이 시는 전설적인 바이킹 라그나르 로드브로크를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토르의 요르문간드 낚시, 게퓨니셀란섬을 스웨덴에서 떼어온 이야기, 함디르와 솔리의 요르물레크 공격, 헤딩과 호그니 사이에 끝이 나지 않는 싸움 등의 이야기도 실려있다. 식민의 서에 따르면 브라기는 에르프 루탄디의 딸 로프테나와 결혼했다. 에르프는 스웨덴왕 에위스테인 벨리를 모신 또 다른 스칼드 시인이다. 브라기와 에르프는 후대의 스칼드 시인 굿늘라우그 오름스툰가의 조상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